진정한 기사계의 임무이자 본분 아니 그 두 번이 그 몸이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수령은 격리 수 없어도 기운 엉마도 엉개로 정이 위로 쌓으리라 사랑은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 지나도 신간 발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로 희망조차 없고 또 널 지나도 목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쌓으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 지치로 따라가면 세상은 나를 던쳐와도 평화오래 세상이 밝게 빛나면 이 한 번 진기고 사내도 마지막 심장할 때까지 이 한 번 진기고 사내도 이 안서는 이 안서는 이 안서는 이 안서는 이 안서는 이 안서는 그 안서는 감사합니다.